현재 지구에는 80억 명의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30만 년 전 아프리카의 모습을 나타낸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후손입니다. 진화인류학에서는 현재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현생인류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혈통적으로 근현종인 사촌들이 모두 멸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멸종한 사촌들을 고생인류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살았던 고생인류나 현재까지 살아남은 현생인류 모두 아프리카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고향이 아프리카란 애기죠. 베스트셀러 절멸의 인류사는 말합니다. 600만 년의 긴 세월 동안 최소 25종 이상의 고생인류가 살고 있었지만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고요.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처음 출연할 때만 하더라도 지구 곳곳에는 10여종의 고인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유라시아 대륙에서 생존에 성공했던 것이죠. 특히 유라시아 대륙에는 170만 년 동안 생존에 성공한 호모에렉투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으며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뿌리에서 분화된 네안데르타린과 데니소바인 등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호모사피엔스가 확장과 이동을 시작하면서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생존 경쟁에서 밀렸다는 애기죠. 호모사피엔스도 다른 고인류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를 떠나기 위해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생존에 실패합니다. 그만큼 생존 경쟁이 치열했던 것이죠. 그러나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일단무리의 호모사피엔스가 고인류를 모두 제압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현대인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65억 명이 이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사피엔스는 몇 명이었을까요? 먼저 호모사피엔스의 이동과 확산에 대한 학문적 견해는 해부학적 이동 모델과 유전자 분석 모델이 결합된 아프리카 단일기원설에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출연한 아프리카로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는 호모에렉투스로부터 진화한 하이델베르크인을 비롯해 여러 종의 고인류가 살고 있었는데요. 최소 30만 년 이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분화되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모로코에서 발견됩니다. 제벨 이르후드라 이름 붙여진 고고학단지에 살았던 고인류가 해부학적으로 호모사피엔스로 분류된 것이죠. 처음에는 두터운 눈썹 윤기 때문에 네안데르타린으로 식별되었으나 재검증 과정에서 인류의 직접 조상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명이 집단 생활했던 흔적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유물이 발굴되었는데요. 이미 부시도를 이용해 부를 다룰 줄 알았으며 다양한 석재 도구를 사용해 영양과 같은 초식동물을 사냥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인류의 역사를 재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분화와 동시에 확장을 시도했다는 점인데요. 제벨 이르후드에 살았던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워딩가에서 이동해 온 것이죠. 해부학적으로 현대인과 가장 비슷한 인류는 20만 년 전 에디오피아에 살았던 호모사피엔스로 인류의 발상지로 주정되는 동아프리카지구대와 가까운 곳이죠. 호모사피엔스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었다는 증거는 이달투와 같은 아종이 존재함으로 증명되었는데요. 아프리카 내부에서 확장을 시작하자 같이 살던 고인류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5만 년 전에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고인류가 멸종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고고학계는 판단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지배적인 종으로 성장한 것이죠. 이 시기 호모사피엔스는 알 수 없는 고인류와 이종교배를 통해 현대인에게 유전자를 남겼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유전학계는 네안데르타린과 데니소바인을 제외한 제3의 유전자가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조상은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부터 이미 잡종상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했을까요? 아프리카를 벗어난 가장 오래된 화석 증거는 레반트 회랑길에 위치한 마실리아 동굴에서 발견됩니다. 8개의 치아가 남아있는 턱뼈 화석에 대한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 18만 년 전으로 추정했는데요.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생존에 실패한 것이죠. 15만 년 전에는 아프리카 뿔에서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갔다는 증거가 아랍에미레이트 제벨파야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발견된 석재도구의 제작방법이 에디오피아에서 발견된 유물과 동일했으며 3만 년 정도 생존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인의 직접 조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생존에 실패한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10만 년 전 중국과 베트남 국경 근처에 위치한 치렌동굴에서 확인된 호모사피엔스 흔적이 이들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후손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반도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도양의 안선을 따라 형성된 남부루트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는데요. 아프리카 북부를 떠나 레반트웨랑 길을 거쳐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했던 전통적인 이동로와 함께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통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오늘날 바부엘만데부에협의 너비는 20km이지만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약 80m 낮았으며 중간에 섬이 있었기 때문에 땜목으로 쉽게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13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났다는 증거가 레반트웨랑 길에 인접한 카프제와 스쿨 동굴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살던 동굴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네안데르 타린이 살았던 명확한 증거가 발견돼 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현대인의 유전자에 남겨진 3번에 걸친 2종 교배 흔적 중 첫 번째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공존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약 4만 년 동안 네안데르 타린과 같이 살았던 호모사피엔스 흔적은 8만 년 전 끊어지는데요. 생존에 실패했거나 아프리카로 되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자리는 네안데르 타린이 차지합니다. 네안데르 타린과의 생존 경쟁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밀린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배적인 종으로 성장한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이 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아프리카를 떠나 새로운 세계에 도전했지만 생존에는 모두 실패한 것이죠. 그러다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면무리의 호모사피엔스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생존에 성공하는데 이들이 현대인의 직접 조상입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13만 년 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이 최고조의 달에 아프리카 북부대 부분이 사막으로 변해 있었는데요. 유전자 분석 모델에 따르면 아프리카에는 약 1만 명의 호모사피엔스가 살고 있었으며 고생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던 호모사피엔스는 돌연변이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L0부터 L6까지 총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규모가 큰 L0, L1, L2, L3 그룹이 인류 역사를 주도한 집단이며 규모가 작은 L4, L5, L6 그룹은 생존에는 성공했으나 번창하지 못한 경우죠. 이들 중 가장 먼저 분화된 L0는 아프리카 남부에 살고 있었으며 15만 년 전 분화된 L1은 콩고강 유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L1 그룹은 L2 유전자 그룹의 후손인 반투족에 밀려 아프리카 남부로 쫓겨나 L0 유전자와 혼합되는데 이들이 코이산족입니다. 코이산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며 살아있는 호모사피엔스 화석이라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L2 유전자 그룹은 니제르강 유역에 살았는데 이들의 후손 중 반투족이 확장해 성공하면서 사하라의 남을 대표하는 언어집단이자 민족집단으로 성장합니다. 대서양의 인접한 지리적 제약 때문에 아프리카를 떠날 방법이 없다 보니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하라 사막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도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아프리카 토박이로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동북쪽은 사정이 달랐는데요. 아프리카 북동부 해안과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었던 L3 그룹 중 일부는 전통적인 루트를 통해 하나둘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이주물결이 신세계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요. 7만 년 전 시작된 호모사피엔스 L3 그룹의 선택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게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생존해 있던 모든 고인류가 이들의 등장과 함께 사라진 것이죠. 5만 년 전에는 호모 플로렌시스가 멸종했으며 3만 년 전에는 네안데르타린과 데니소바인이 멸종합니다. 지구상에는 현생인류를 제외한 어떠한 고인류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2만 년 전에는 얼어붙은 베링해를 건너 알래스카에 진출하며 몇 천년이 지난 후 남아메리카 끝단에 다다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대륙을 호모사피엔스가 차지한 것이죠. 1만 년 전 길고 길었던 빙하시대가 끝이 나며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홀로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는 농경과 함께 공동체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문명이라는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는 몇 명이었을까요? 유전자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소 150명에서 최대 800명 정도의 호모사피엔스가 수차례에 걸쳐 아프리카를 떠났다고 합니다. 천명도 안 되는 선구자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것이죠. 7만 년 전 1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수는 빙하시대가 끝날 무렵 2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80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증가한 것이죠. 사하라 이남을 제외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이들의 후손입니다. 사하라 이남을 제외한 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제외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전 세계에 살고 Dodgers 09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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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ada Weihnachts u бан has around there hits, baby, 빨리 бан has around there